전체 모집 인원의 67%를 뽑는 의과대학 수시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선발 인원은 3,118명으로 지난해 전체 의대 신입생보다 많습니다. 학원가에서는 극심한 의정 갈등 상황이 반영돼 역대급 지원자가 몰릴 걸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되풀이하며 비판 성명을 쏟아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모든 증원을 취소하라며 목청을 높였고 각 대학 의대 비대위도 의료대란의 책임을 정부에 돌리며 날을 세웠습니다. 의대생 학부모 측도 강경한 반응입니다. 교육부는 수시가 시작돼 의대 증원 논의가 어렵다며 일정이 연기되면 수험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의료계 요지부동에 일각에서는 환자 보호를 위해 양보해야 할 때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피해는 결국은 젊은 의사들과 환자들이 지는 거예요. 수험생도 환자도 불안한 추석이 되지 않도록 대치 상황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내년도 증원도 일단 백지화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025년도 정원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현재 구도로 보면 여야의정으로 한다 그러면 결국 정부 빼고 나머지는 다 2025년을 논의할 수 있다는 어떤 자세를 견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여야의정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현재 여야정은 모두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의료계에서도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국민들 모두의 문제이고 국민들 모두가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대승적 협력과 해결이 이루어지는 협의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여야의정 사자입니다. 여야 각 정당들 그리고 의사단체와 정부. 그런데 지금 여야정은 뭔가 같이 해보자. 그리고 어느 정도 의견이 접촉해서 뭔가 만들시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 쪽에서 지금 굉장한 강한 주장을 내놓으면서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방금 영상에 들었지만 오늘 의협 어떤 입장문 주장이 나왔어요. 화면을 정리해보죠. 이겁니다. 대안의사협회 여기 보면 대국민 호소문이 돼 있는데 이래요. 위기 해결 유일한 방법은 방법 제시했는데 정경의들의 복귀다. 그런데 그러려면 2025년을 포함 의대 증언 취소가 없으면 안 돌아온다. 2025년이면 내년도 의대 증언이잖아요. 이게요. 오늘부터 내년도 입시 수시 모습이 오늘부터 시작됐어요. 이미 입시가 진행돼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내년 의대 증언을 다 백조화시키라는 거예요. 다음 하나 더 보죠. 그러면서 정부는 수험생의 혼란을 얘기하지만 국민의 생명 건강 지키기 위한 증언 취소는 수험생과 학부모님들도 이해할 거다. 그렇게 믿는다. 그럼 이게 입시가 지금 정해져서 가고 있는데 다 취소해도 수험생들하고 학부모님들은 이해한다. 왜냐하면 건강이 더 중요하고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이런 논리거든요. 이동학 전 최고위. 아니 오늘부터 출시모집 접수 시작됐어요. 이미 접수 오늘 끝났을 거예요. 하루는. 그런데 내년도 입시 증언을 백조화해서 정원을 철회하라면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참 한숨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국민들께서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것. 이게 도대체 정부가 일을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으실 텐데. 이거는 일정 부분 어느 단위에서건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이 체계 자체가 망가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입시 관련돼서도 꼬일 수밖에 없도록 대놨고. 지금 내년에 이미 3천 명 기존에 있던 정원 플러스 1,509명이 더 들어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충하면 4,500명이요. 그럼 4,500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대 배우다가 학생들 떠나갔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를 안 다녔죠. 그러니까 유급이 되는 거니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다 치면 2학년부터 6학년은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1학년은 2학년으로 올라가지 않고 다시 1학년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3천 명이 다시 4,500명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7,500명입니다. 그러면 7,500명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지금 기존 정원에 비해서 2배 이상 수치가 늘어나게 되는 건데 당장 강의실부터 해서 실습 기자재, 당장 가르치실 교수님들. 이걸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래서 의대의 질이 굉장히 낮아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우려들도 여전히 나중에 또 일어날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에는 의사단체가 그 협의체에 들어와서 협의를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물꼬를 결국에는 정부가 터야 된다.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해왔던 무슨 전쟁을 하면서 말을 갈아타는 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말, 장관과 차관을 바꾸지 않을 그 생각을 그대로 고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 국면이 아니에요. 전쟁을 하다가 지금 이제는 어떻게 할래라고 해서 방법을 찾는 순간이 됐거든요. 그러면 협상가가 나와야죠. 기존에 전쟁하던 사람 빼고 협상가가 나와서 정부의 입장을 좀 뒤로 물리고 그것의 대화 테이블에 앉아서 거기에서 논의를 해야죠. 그러면 저는 의대 지금 의사단체에서는 0명을 주장하지만 저는 0명까지 줄이는 건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2천 명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500명이든 400명이든 어쨌든 과학적 데이터를 정부가 요구하면서 본인들은 과학적 데이터를 내지 않고 있으니 저도 그냥 제가 제 말이 과학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400명이든 500명이든 거기선부터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의 여론도 의사단체 니들도 지금 너무하는 거 아니냐. 지금 어쨌든 의사가 더 증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2천 명, 1,500명 이거는 좀 과하다 치더라도 500명, 400명, 600명 이 정도는 니들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으로 결국에는 의사단체도 끌고 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대통령이 기존의 어떤 태도에서 확실하게 물러나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재혁 씨 변호사, 아니 지금 의사단체에 주장하는 내년도 입시의 정원 백지와 또는 그것보다는 아니지만 일부 축소, 그러니까 1,500명이 아닌 그 밑으로 줄여라. 그런데 지금 이게 수험생과 학부모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입시가 의대 입시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대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인문대도 가야 되고 법대도 가야 되고 경제학과도 가야 되고 공대도 가야 되고 물리학과도 가야 되고. 다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말이 안 된다, 그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부가 많이 비난받고 있지 않습니까? 왜 비난받고 있습니까? 겁나서 그래요, 국민들이. 응급실이 잘 안 돌아가면 골든타임 놓쳐서 희생이 따를까 봐 여태까지 뭐 했냐. 그러니까 정부가 욕먹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의대 증원 자체가 명분이 없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그 의대 증원 얘기 처음 나왔을 때는 국민 여론적 지지가 꽤 됐거든요. 지금 이동학 최고위원도 2천 명까지는 몰라도 한 500명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는 늘어나야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증원 필요성은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다 공감대가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자기들이 환자들에 대해서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권력을 이런 식으로 남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선을 넘는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역풍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지금 얼마 전에 여당 내에서 살짝 얘기가 나왔다가 잦아들었는데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증원 정책을 사실상 앞에서 끌고 간다라고 많은 분들이 보죠. 보고복지부 차고한 얘기인데요. 거취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오늘 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 장차관을 바꾸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또 한편 생각해보면 의사협회가 지금 여야 의정에도 안 들어온다 그러는 판인데 어떻게든 참여시키려면 좀 융통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차관님 정도는 스스로 좀 고민을 좀 하는 것도 타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해야 의사협회에서 좀 들어오는데 어떤 하나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의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사과 책임자들의 문책에 대한 것은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 병원에 한번 가봐라. 응급실에 가봐라. 이렇게 큰 소리치게 대통령을 만들었던 그 허위복을 누가 한 겁니까? 그 허위복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송영호 대비님. 그러니까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에 앞에서 오세훈 시장은 약간 자진 사태. 스스로 좀 물러나는 게 어떻습니까? 그게 돌파가 될 것 같은데요라고 하고 민주당에서는 문책, 그러니까 경지를 하라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대화의 여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은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이 여야의정협의체는요. 의료계가 참여를 하는 것이 결국 관건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대화의 여건을 갖추기 위한 정지 작업들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협상 테이블에 어제까지 서로 인상 쓰고 싸우던 그 당사자가 도로 나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대화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러면 적어도 이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는 담당자는 다른 사람이 된다든가 이런 거는... 지금이라면 지금 대로라면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이 정부 대표로 나서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다른 직책을 카운터파트로 둔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의료 현안이 굉장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동안에 진행되어 온 과정이 있고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이 자리를 갑자기 이어받았다고 했을 때 이게 또 원활하게 인수인계가 되고 현안 파악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러운데요. 저는 이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묻고 싶은 것이 박민수 차관 본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지금 한동훈 대표도 언행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오세훈 시장도 본인이 지금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시기에 언급이 있었고 나경원 의원, 김재석 의원, 김종혁 최고위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국민들로부터도 일정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사자인 본인이 이런 것들을 모르지 않을 텐데 그러면 현 시점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떤 판단일까 내심 궁금하긴 합니다. 혹시 당에서는 대통령실이 인사 관련된 걸 권한 행사를 하니까 대통령이 박민수 차관 관련해서 의견 전달을 했다고 봐야 되나요, 당에서? 일단은 공개적으로 대상자인 본인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만큼 공개적인 전달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박민수 차관 본인은 지금 무슨 생각인지 궁금하다고 하는 것인데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과 목소리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 담당자를 인위적으로 교체를 했을 때 그러면 후임자가 와서 이걸 파악하고 더 잘 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없지는 않습니다. 경기장 교수님은 그러니까 자진사태 또는 경질 이거예요, 지금요. 약간 주장하는 바는 다르지만. 이거 어떻게... 박민수 차관은 문책 경질해야 하죠. 이것은 차관이 모든 정책의 무슨 컨트롤타워인 거 아닙니다. 많은 박민수 차관 외에도 이 문제에 역할할 수 있는 공직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일단은 이 정권 윤석열 정부가 정말 의료가 붕괴하면 정권이 붕괴될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벌써 추석 연휴 앞두고 의료 대략에 대한 국민적 염려 굉장히 증폭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응급치료로 살 수 있는 환자가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지 못해서 만약에 죽음에 일어난다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저는 이 문제를 임했으면 좋겠다. 박민수 차관 얼마 전에 국민들 화를 돋우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전화를 할 수 있으면 경증이다. 응급실 가지 마라. 어지간하면 이런 식의 태도를 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박민수 차관의 문책 경기는 불가피하다. 하나만 덧붙이면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정말 의료 대략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뭔가 여야 의정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한번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라도 박민수 차관의 경기는 필요하다. 결국은 뭡니까. 의료인들을 테이블에 앉게 하는 것.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명분이 있는 조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문책 경기를 통해서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위기의식으로 임할 때만이 조금이라도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의료인들이 보이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결정에 있어서의 경직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판할 대목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정부가 의료계를 여야 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기와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문책 경기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의협에서 협의체 참여 조건만 밝히고 실제 참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의료계의 입장은 정말 한결같습니다. 의사협회와 의대 교수를 포함한 의료계는 의대 정원을 백제화해야 된다고 계속 꾸준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년도 증원도 없던 일로 해야 다음 논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임현택 의협회장은 SNS에 2025년 의대 정원 재논의가 불가능한 이유와 근거는 무엇이냐고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년하고 26년도 증원도 백제화를 요구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의료계는 일단 내년 증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오늘은 의사협회 관계자가 2026년도 지원하지 않아야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2년간 증원을 하지 않는 걸 조건으로 내세운 겁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수업을 듣지 않은 의대생과 증원된 신입생을 교육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6년까지도 준비를 마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증원을 추소하고 2027년 정원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여야정이 단일안을 내놓아야 협의체 참여에 대한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의료계가 당장 협의체에 참여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의협의 내세운 내년 증원 백지화, 내년 의대를 위한 수시원서 접수가 내일부터란 말이에요? 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대학이 수시원서 접수를 받습니다.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 경쟁률의 중요한 변수인 입학 정원을 참고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원서를 쓴 다음에 정원이 달라지면 입시에 큰 혼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가령 가천대 의외과에서 수시로 뽑는 수는 26명에서 94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학생이 증원된 수를 보고 원서를 넣었는데 갑자기 증원이 취소되면 혼란은 물론 법적인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접수가 시작되면 내년 증원 유예는 쉽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어려움들을 뚫고 협의체가 구성이 됐다고 하면 여기에 전공의와 의대생이 참여할지도 미지수라면서요? 네, 협의체를 두고 의료계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공의와 의대생은 특별하게 말하는 게 없습니다. 지난 6월 의료계가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을 때도 이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위원회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활동을 멈췄는데요. 이번에도 전공의와 의대생이 참여할지는 불확실합니다. 다만 오늘 열린 학술 대회에서 한 전공의는 의사가 불통이라는 인식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불참해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의료 정상을 위해선 전공의와 의대생이 협의체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 만큼 이들을 테이블에 앉힐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여야 의정 협의체 참여의 전제 조건으로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 백지화를 제시했습니다. 2027년 정원부터 논의하자는 주장입니다. 2년 정도 논의가 필요한 정원 문제를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이유입니다. 서둘러야 2027년부터 그것도 점진적으로 가능한 것을 정부가 아무 준비 없이 아무 대책 없이 2월 달에 무조건 2천 명 뽑으라 해서 또 여야 정부터 단일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전제 조건은 사실상의 대화 거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의료계가 증원 불가, 0명 증원안을 가져오더라도 환영한다며 합리적 근거로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2025학년도 증원 유예도 거듭 일축했는데 여당도 임박한 입시에 혼란을 부를 거라며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9월 9일부터 수시 신청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1,5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사실 법원에서도 정부 측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의사단체들의 거센 반발 속에 여야는 협의체 구성과 운영 방식을 두고 실무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여야 정의라도 논의를 시작해 의료계에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인데 사태의 책임을 두고 여야의 시각차 역시 분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해결의 출발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경지를 요구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제안에 대해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내놓은 답변서입니다. 첫 문장의 밑줄이 그어져 있고 책임 있는 정책 변경이란 표현에 눈길이 갑니다. 지금이라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의 증원을 재논의하자는 뜻입니다.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확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 자체가 비과학적인 만큼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원점 재논의 카드를 빼들었지만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당장 참석하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결국 2025학년도 증원 규모 2천 명까지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2천 명으로 발표한 2026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정원은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내면 언제든 원점에서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합리적 수요 추계를 제시하고 거기에 터잡은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서 뭔가 답을 내놓으면 저희들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애초 2천 명을 고집하지 않았지만 이번 제안은 훨씬 유연해진 거라며 모든 안에 대해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년도 증원을 미루자는 것도 포함된다는 설명입니다. 대통령실은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과 증원 문제에 대한 전향적 입장 발표는 당정의 공감대 속에 나왔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어제 한동훈 대표와 장상윤 사회수석의 만남에서 여당이 주도권을 쥐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이 마련됐다고 전했습니다. 의정 갈등이 당정 갈등으로 비화하는 고리를 차단하고 당정이 일단 보폭을 맞추게 된 겁니다.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 우려 속에 여론이 악화하는 걸 차단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배경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대통령실은 다만 야당은 물론 여권 일부에서도 제기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